히히 유물 오 좋은데? 오우 더 슬라임이네 아니? 오케이 히히 히히 자, 이거 어퍼컷. 아씨 얘네들 나올 줄 알았으면 돌풍기 먹었지 쓰레기 게임 1 그것은 불격 오오 끝없는 방황길 오오 끝없는 방황 지친 내 모습 그것은 왜 오오오 오오 27 27 이제 대학살 보다 약한 대학살 플러스 했음 이거 잡는 건데 이건 대학살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비교는 불가능하다 왜 지금 또 가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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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이 가깝다 가깝다 아 いいよね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지지마 봐라 스네코 몽디벼슨 든든한 불격수지 쓰지? 와 핸드 damn hell 오우 타격컷 미처슨?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냥 생강생으로 먹으려고 그러네 배가 많이 고픈가봐 생생강 30방어 아클, 31공격력, 갑갑 기생충 싸움이 웅장해진다 정환이 웅장해진다 드로방함 으아아아아아 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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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중시계 소돌돌이 뭐다 쓰냐 이거 안먹어 밀하손 신성을 쓰면 불격이 강해진다 이Perfect 멋잠스 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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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ntastic 다이어뻔치 뭐야...블리트였어?? 보이집 아무것도 아니고 헌둥 서순 또 자기가 만들었다고 사기치고있나요? 아뇨 사신포식한돌 사신이 낫지않나 포식할까? 체력 너무 낮은데 포식강 나오겠나 근데 초커가 나 아예 저열이 낮겠다 저열먹을사람 저열 엘리스 잡자 하나 둘 셋 넷 초커집어쓰면 가지나왔는데 아깝네요 아직 수락에서 타격시울때 너무 좋다 비켓돌 비켓돌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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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요료 이예 재물특 스네코잉 신성 하나 더 먹으면 불격 두 번 강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야 당장하자 삼손 상점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 500원 있으면 몸부림 지울까 1힘 별로 필요도 없겠다 지금 흰 배울 카드라도 있음 몰라 스킨 낀 된 당장 아 아 스킨 낀 소짐 악처에서 소돌빠지는 정말 갓겜이야 악처에서 소돌빠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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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처에서 소돌빠지는